한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내년 상반기부터는 월 25만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많이 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자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도 걱정거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때부터의 공약이었고요. 관심이 컸었는데 어제 국정기획자본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부터 현 20만원을 25만원으로 인상하게 되고 21년 4월까지는 저것을 30만원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히 내년 25만원 올리는 것은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어서 하위 70% 모든 어르신이 다 25만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더 적게 받기도 하고 부부합산을 하면 40만원 받기도 하는데 30만원 받을 때는 완전히 국민연금과 연계를 끊어서 다 받으시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중복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5년간 필요한 예산이 20조. 당장 내년만 2조 4천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저런 혜택도 좋지만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녀들의 충치 치료 부담도 한결 줄어들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건보 적용 확대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게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현재는 암활감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레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나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그 부분은 비급여였었는데요. 12세 아동에 대해서는 이 레진까지도 급여로 이제 넣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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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